최근 개시경금지법이 통과되며 향후 3년 이후에는 대한민국에서도 개시경이 불법이 되어지는 상황에서 다른 한쪽에서는 안락사가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. 그런데 15일 역대급 악마같은 강아지 유기사건 발생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. 이 유기견은 한 주인에게 두 번이나 버려졌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지난 10일 충남 천안시에서 주인을 잃은 푸들 한 마리가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됐는데요. 보호자 정보가 등록된 마이크로 칩이 내장돼 있어 견주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. 해당 보호센터는 견주에게 데려가지 않으면 법적 초치를 취하겠다며 연락을 했고 푸들을 데려갔다고 전했습니다. 그러나 이틀 뒤인 12일 해당 푸들은 이번엔 하얀 말티즈와 함께 또다시 버려졌다고 합니다. 견주가 키우던 두 강아지를 나란히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. 구조자에 의하면 당시 푸들에게는 왼쪽 옆구리 부위에 깊게 패인 상처가 있었고 해당 부위에 있던 인식칩이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. 글쓴이는 푸들이 처음 유기당했을 때 보호소에서 인식칩을 인식해 주인에게 연락해 데려가라고 했다. 그런데 주인은 며칠 뒤 차로 25분 떨어진 인적 드문 곳에 다시 버렸다고 밝혔습니다. 글쓴이는 길을 지나던 한 여성이 푸들을 구조해 병원에 데려갔을 때 보호소에서 인식한 인식칩은 없어진 상태였다라며 동물병원 수의사는 상처난 곳이 원래 인식칩을 넣어놓는 곳이라며 인위적으로 인식칩을 떼어낸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. 이어 글쓴이는 악마 같은 인간이다. 어떻게 89년 키운 아이사를 도려내서 칩을 빼느냐. 내가 꼭 고발할 거다라며 분노했습니다. 공개한 사진에는 인식칩을 파는 자리에 상처가 아직 낫지도 않은 상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. 사연을 본 네티즌들은 와 생사를 찢어서 뺐네. 악마 같은 인간이다. 정말 역겹고 불쾌한 이야기다. 강아지 눈빛이 너무 슬프다. 저럴 거면 왜 키웠나 사람 맞나? 정말 잔혹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정말 사람이 제일 잔인한가 봅니다.